전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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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요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전광인 이제 11득점째 자 뭐 네번째 세트에서 얀떡우 선수가 전광인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해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한 선수 백어택 그리고 강민욱이 올립니다 오펜 프로텍 한 선수와 김영호입니다 저게 참 미치는거에요 왜냐면 전광인 선수가 왼손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2단 공격하기가 참 힘든데 거기다가 공이 더 짧았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쓰는 선수는 때리기가 수월했을거에요 양패에 빠져있는 한국전력과 연습을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 한 선수입니다 열심히 불안했던 한국전력 강민욱 오펜 양스토크 프로텍 서저던지나 적광선수 넘어져있죠 양스토크 선수한테 가수밖에 없게 넉정차 타고 넘어옵니다 강민욱 스피드 오펜 프로텍 스피드 오펜 프로텍 좀처럼 뚫어주질 못하는 야스토크 속절없이 박힙니다 장조 선수에 대한 터실만 필요하십니까 강민욱 양호 플러킹 걸립니다 자 레프트전이나 라이트전이 모두 박히고 있는 야스토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